개강 날 아침입니다. 시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잇더핏에서 나온 프로틴 쉐이크 배고파서 지금 먹으려고요. 이거 우유 넣어서 먹으면 그냥 미숫가루 맛이어서 완전 맛있어요. 오늘은 이걸 점심으로 먹어보려고요. 마켓컬리에 샀거든요. 제가 그냥 이거만 보고 후기도 안 보고 그냥 일단 사봤거든요. 전자레인지 한 번. 일단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에는 이렇거든요. 섞어놓은 비주얼이 이렇거든요. 근데 페스토가 원래 비주얼이 막 엄청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일단 먹어놓은 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페스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파스타보단 덜 하긴 합니다. 두 분연이라. 오후 수업까지 끝났습니다. 아가베 시럽 위에 조금만 더 뿌려. 이거 안 뿌리면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든 요거트볼.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든 요거트볼. 10시 수업이 취소됐어요. 10시 수업이 취소됐어요. 소파 설치 완료. 아 얘 앉아서 TV 볼 때 이 높이가 저번 건 소파베드여서 너무 낮아가지고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있으니까 완전 좋구만. 세팅 완료. 우리가 전세냄. 우리가 전세냄. 우리가 전세냄. 120점. 내 꺼. 우와 1점 차이야 1점 차이 얘를 이렇게 누르면 구멍이 열리고 이러면 닫혀 그러면 여기다 열어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서록색을 맞아 우와아악 아 근데 잘 맞어 잘 맞어 어? 이렇게? 뭔가 귀여운데? 귀여운데? 너한테 한번 가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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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가 많네요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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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온게 수술던 몇개 3개? 그리고 3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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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컬리에서 이것도 유명하길래 한 번 시켜봤습니다. 비빔면 완성! 잘 먹겠습니다. 최영화 중에 하나, 인턴이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저녁 먹어야지! 아침 수업 들으러 일어났습니다. 아침 수업을 들으러 일어났습니다. 아침 수업을 들으러 일어났습니다. 손 가라앉히러. 손 가라앉히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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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버리고. 그다음에 집어서 목 쪽 집으려고 그랬는데. 목 쪽 집도 이렇게 숟아져서 팔만 쓱스 넣는 것 같아요. 팔 쓱. 팔 쓱. 팔 쓱. 팔 쓱. 쓱. 내가 짧은 끈을 내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오빠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라야.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도 지금 이미 망했어. 아니야 일단. 손 빼면 안 돼. 이거를? 이거 어떻게 넣어? 이거 어떻게 넣어? 빈 거 있잖아. 이거 벌려고. 벌려서 끼워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넣어봐. 이제 이거 뒤집고. 그다음에 팔부터 빼. 팔부터 빼야지. 끝. 왔나? 왔나? 아. 아메리야. 아메리야. 새벽을 터뜨려. 안녕. 형. 너는 귀엽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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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너무 험하게 들고 왔나봐요 어떻게 좀... 얹어놓긴 했는데 그냥 먹으면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먹으려고요 타이레놀 먹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열심히 올림픽 보고 있어요 오늘 복부진찰 CPX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10시에 이거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한시 학교로 가서 제 조차례가 근데 3시 좀 넘어서여가지고 그때까지 조안들이랑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험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생회사 김유빈입니다 이제부터 복부진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복부진찰 모두 마쳤습니다 자 환자분 다시 너가 앉는 데가 있겠지? 다시 앉아서 그 원형 테이블 원형 니가 그거 앉는 데 있지? 네 다시 앉아서 그리고 지금 아직 추가적인 강좌가 필요한데 영상이 커져 있는 곳을 보면 시험파를 해야 되고 시작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사 김유빈입니다 지금 복부진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처음으로 집중이 종종 정형으로 진단이 되거나 남성 문제에 보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다른 문제의 경우 양적 치료로 가능한 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9분 30초 우삼겹비빔밥 계란찜 추가 시켰어요 오늘도 아침 수업 오늘 점심은 워드스콘 요거트볼도 하나 먹긴 했는데 요거트가 반 정도 양밖에 안 남아서 이것까지 먹으려고요 오늘은 제가 환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대본을 외울 겁니다 환자 역할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부담이 덜 가요 환자 역할로 바로 끝내고 왔어요 오늘 저희 조가 첫 조여가지고 흡연을 무려 50년 동안 하신 환자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수업 끝나고 와서 궁고구마 만들고 있어요 궁고구마 완성! 정말 맛있겠죠? 후벅 고구마예요 안녕하세요 학생사 도유뷔 먹음 환자님 성함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vlog race 고춧가루 2바퀴만 더! 2바퀴 한 바퀴 제발!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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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전날 토이 수업이라니 토이까지 해서 보고서도 내야 돼요 초스피드로 파워포인트 만들고 방금 다 끝냈어요 1바퀴 2바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몬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시간은 자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